ecosystems 저는 테스트업에서 자주 뵀는데 아 그래요? 저는 가자 탈을 한 번 하고 싶네요 그 때도 우리 같이 Dawika 만나는데 엄청 졌습니다 저희가 못 해서 기억이 안 났나 봐 아 졌어요 아 뭐 해야 되지? 아 자리야 제가 할게요 트레이서 가세요 갈 자리야 맥클이 제가 해도 돼요? 광고 뜨시는 분이 있고 안 뜨시는 분이 있어요 맥클이 트레이서 자리야 이거 3개 애드블럭 아니라도 안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요 자리야 보좌 라인 보좌 자리야 주는 실드 빠졌고요 겐지 겐지 오른쪽에서 깔짝거리던데 계속 겐지 왼쪽으로 넘었고요 겐지 보좌 오른쪽에 맥클이 맥클이 보좌 개피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요 자리야 보좌 솔져 왼쪽 솔져 왼쪽 왼쪽 응 안되죠 그냥 바로 궁으로 궁은 금방금방 차니까 솔져 왼쪽으로 토 끼고요 어 죽었죠 루시우 들어왔고요 루시우 보좌 라인 보좌 라인 보좌 라인 여기 있네요 라인 개피해 라인 다운 자리아 보조아 자리아 바퀴 자리아 컷 맥크리 컷 솔져 조심하시고 솔져 보조아 아 솔져 나이스 다운 어 철 60% 아 딜 금이네요 아이고 좋구요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구요 석양을 쓰지만 자리아 주는 실드 빠졌구요 아 석양 쐈어요 오케이 나이스 자리아 겐지 보조아 자리아 보조아 자리아 다운 솔져 보조아 왼쪽에 겐지 소리가 들렸는데 겐지 아 겐지 빠졌어요 왼쪽 딜 금 내가 먹어야 돼 아 딜 금 아직도 제꺼 아 딜 금은 쟤냐 탁 아 아 뺏겼다 아 누가 너 딜 금 뺏어갔어 아 앞에 가서 때리시며 그러시게 있습니까 네 아 뺏었다 이제 좀 놀아했어 주쟁이님 지금 방송중이에요? 예 한 천백명 보고 있네요 나이스 나이스하게 아 이거 정 그릇이 나왔네 아 자리아 주는 실드 빠졌구요 목표 오른쪽 오른쪽 안 돼 살려줘야 되는데 파이팅 할게요 떨어졌어 쟤 안 돼 정면 정면 서경 쌌구요 2층에 정크렛 있구요 루시우 개피 루시우 개피 자리아 개피 퍼비 맥크리 정면이야 라인 터드 루시우 비트 안 돼 나한테 그러면 안 돼요 라인 다운 죽을 뻔했네 어 정크렛 오른쪽 왼쪽 뒤에 2층에 있어요 왼쪽 뒤 2층 뭐야 앞으로 왔네 안 들어오네 전 그래 어 제냐타님 지금 혹시 딜은? 아 은입니다 아 제가 동인데 하하 그러면 제가 동인데 그러면 딜러 한 명 어디 갔죠? 지금 딜러가 두 분 아니에요? 딜러 두 분인데? 제가 금이에요 지금 어 그러면 맥크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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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에 틀에 자존심이 있는데 맥크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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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ah 맥크리님? 룸잉이 룬쟁이 님이랑 같이 본소업에서 게임으로 해보네 음 계속 같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못 올라가서? 아휴 어휴.. 혼자 돌리니까 너무 힘드네요 왠.. 오른쪽으로 애들 나오네요 어? 토르! 아.. 그거! 바스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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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나하고 제가 바스 걸게요 제냐탑.. 아 뒤로 넘어왔어요 애들 맥크릭 AP 거점? 아 왜 아스티언니? 바스는 어디 갔지? 바스 개피다 잘깡 안돼 아나야 안돼 일단 루시오가 없고 아나 제냐타라서 바스가 잘 안죽을거에요 아나 안죽이며 로드오고 오른쪽 그래 빠졌구요 오른쪽에 아나있어요 오른쪽 끝에 어? 오른쪽 중간에 아나? 로드오하고 같이 있어요 애들 오른쪽으로 다 몰려가요 자리야 주는 실드 자기 실드 다 빠졌고 로드오고 그래 빠졌구요 로드오고 그래 빠졌구요 로드오고 계피? 아 요 아나 바스 이새끼야 바스 컷 어? 아 나 잤어 자리야 건물 안에 있구요 어? 나 죽겠다 앗! 아 아 아 아 아 아 석양 오른쪽 앞 빵빵 음 음 반복이야 완벽에 이 거점을 먹어야되는데 이 거점은 내꺼야 한번 해봅시다 음 베아스티온한테 어그로가 좀 마이.. 마이 걸리는데 자리야 컷 자리야 컷 했어요 바스티온 모두 풀었구요 아나 수면침 빠졌구요 일단 바스티온 오른쪽에 계속 자리 잡고있어요 바스티온 오른쪽에 계속 자리 잡고있어요 바스티온 모두 풀었구요 네 바스티온 모두 풀었구요 아 아 저 놈이 아나를 모두 잡아야되는데 아나가 바스티온 너무 커버하네 아 아 제냐타 개피 바스궁 어이구 너무나 센거 아 매크리 다운 로드오그 로드다운 자리야 왼쪽 왼쪽으로 누구 돌아오는데 바스티온 왼쪽 바스티온 왼쪽 바스티온 왼쪽 방하네 아 바스티였구나 왼쪽으로 지원주로 가면 돼 아아 자리야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우 메크리 메크리 바하트 야 안돼 아倫 바가ẩ 아이고 아이구 오키 저콰요 메크리 오른쪽에서 프리 딜 제가 타고 아 오른쪽 가야되는데 그 뭐야 아 이거 힐이 안되는구나 아니야 개피 바스도 바스 타이핑할게요 으으 맥크리 따와 좋아요 살리러 갑니다 우리팀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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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 죽었어 숙주 살려라 윈스턴 초개피 윈스턴 부즈와 거점 수업 몰짝말라 으으 buff 응 나이스 나이스 오우 샤샤샤 사이달 마신다고 마이크때글 야 아 잘text 아버지 좋습니다 생각의 틀을 깨시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다시 되던데 다시 되던데 아니 생각의 틀을 깨고 한조가 저는 센터로 돌아가 돌아 들어가 볼게요 상대 정면 상대 정면 정면 아무도 없는데 오 아닌데 늦게 왔어요 아니야 뭐지 왼쪽으로 엄청 늦게 왔는데 팔아 팔아 뭐야 왜 이리 늦게 왔어요 애들 아니 얘네 루시오 써가지고 맞겠네 아 루시오가 없었네 맞네 아 빼야된다 뺄게요 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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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써버릴까 저희 지금 한번 그냥 아 제가 다 썼다 어 나이스 아아 파라 잡았는데 파라 잡았어요 5대5 5대5 어이구 안 돼 안 돼 안 돼 저희는 왜 이렇게 초반 싸움을 못 하죠 맥크리까지 잡았으면 진짜 대박이었었는데 야타 이 새끼양 못 잡았다 잘깡 저희 저희 초반 싸움 고장인데 아이앙 어 나 죽는다 엉 아니? 제냐타 오른쪽 방 뿌리하게 라인 라인 우리 팀 기질 쪽에서 뒤로 가요 정의가 치즈 발친다 되게 잘이야 되게 잘잡고 거참 곧 저기 아니 때려잡아 어 잠시만 피가 없었어 아니 힐 들였는데 파라 파라 3방이 죽었어요 피가 너무 없어가지고 파라 오른쪽 방 자리아님 팀에 강 맞출게 아이고 나 죽는다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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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죽이고 싶다 뭐야 시 아 또 치료가 안된 산태를 만 아 못 붙였어 사본가봐 워악 캬 뭐야 그... 아 파라 개피 우아 파라 엄청 개피 3팀을 할까요? 림퍼드하는데? 어떻게 찾죠? 아나 초계피 아 좀 죽어봐 너 왜 이리 안죽어 다시 다시 저 궁 온 거의 궁 오퍼 저 궁 차면 같이 가요 저 궁 곧 타거든요 궁 온 자리아님 궁에 맞춰서 갈게요 쟤나타 뺏고 라인이 빠졌고요 파라 파라 뜬거 보좌 파라 뜬거 보좌 파라 뜬거 바로 들어갑시다 파라 뜬거 바로 들어갑시다 오케이 파라 다운 로도고 올라왔어요 오케이 아나 다운 고요를 한번 체험해보세요 고요를 한번 체험해보세요 라인 개피 라인 초개피 컷 맥크리 위 맥크리 왼쪽 2층 파라 오른쪽 2층 저 궁 있어요 나 파찌 먹고싶어 빨리 궁 써주세요 네 파찌 파찌 어이구 파찌 주세요 맥크리 왼쪽 맥크리 왼쪽 나 갑니다 아 피로가 더 안돼 석양 어디있어? 여기 아 라인 뻘망치 아 뻘망치 어 정의 정의 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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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월 10% 남았어요 파라 머리 위로 또 골 로도고 그래 빠졌고요 고요를 한번 체험해보세요 어 우주와 하늘과 개시 응 나이스 네 저희는 첫 싸움을 겁나 못하는 거예요 으하하하 첫 싸움 첫 싸움 첫 싸움 한 번도 이긴 적 없어요 뭐야 어? 루티우 루티우가 강속에 대상할게 뭐죠 발사 palate 음 음 모그냥 딜 잘 넣었고 힐 잘 넣었고 어하하하하하 쓰읍 시 rood 음 스무스한 말씀 감사합니다 ITH π 역시 젠아타는 딜러라서 카드는 받을 수가 없다 딜러에 비해구만 아직 딜은인데 근데 하하하하하 도대체 누가 뒤를 못 넣는거지? 저 14,000인데, 지금. 지진 안 났으면 좋겠다.